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메디킷 몇개 계세요? 붕대랑? 메디킷 두분이 계셉니다 아 그래요? 그럼 제가 두개 드릴게요 어디 계세요? 네 두개 드릴테니까 적절하시기에 효율적으로 잘 쓰세요 붕대는? 붕대는? 12개 있습니다 12개? 그럼 그거 갖고 안되지 막습니다 그냥 열개, 열한개 드릴게요 자 드세요 너무 좋는데? 자 자 자 5개만 넣어주세요 아 그러세요? 네 큐토클 이할림 어서오세요 어 수습박도 짱 어우 아직까지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우리 큐토클 이할림도 보고 계시구나 손 들려왔으면 아 사랑합니다 오케이 이동할까요? 예 어 뭐야 뭐야 아 쉬우발 뭐야 어디서 오셨어요? 아 쉬우발 뭐야 이 개같은 게임은 진짜 왜 그러신거에요? 아 진짜 렉거리신거에요? 오오오오오 whale 아니 갑자기 부 assurance..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농담 아니라 진짜 하늘로 승천해가지구 아 닿았는데 슈발 진짜 뭐야 갑자기 와 이야 이제 별의별 죽음이 다나오네 진짜 하늘로 승천해서 죽네 아하하핳 나 진짜 야 진짜 야 와 예상도 못됐다 진짜 ㅋㅋㅋㅋㅋㅋ